아기가 많이 피곤했는지 잠이 일찍 들었어요 저도 오늘은 몸이 좀 많이 안좋아서 아기랑 조금 일찍 자야 되겠어요 참사같은 녀석 아가! 미쳐빵가서 자자! 물을 아구x2 가서 자자! 아가! 아가! 일로 왔어! 옳지~! 아이고 이뻐 으흐흐흐흐흐 아이고 이쁘네 사랑 아이고 이뻐 아이고 내 사랑 draw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우리 꾹꾸기 하세요 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